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창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매주 토요일 이 시간 아키바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님 모시고 성경 공부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 사이사이에 이스라엘의 문화나 역사 그리고 지리 등에 대해서도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매주 여러분들 토요일날 뵙는 것이 얼마나 깊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대사님이 나오셨습니다 Mr. Ambassador, welcome back to the show Mr. 김창수, Shabbat Shalom, 좋은 아침, good morning 좋은 아침입니다, Shabbat Shalom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도 꼭 잊지 않고 이렇게 인사를 해주세요 Well, let's get right into our Bible study Last week we talked about Jewish wedding custom Yes, we did. We said that the groom looks at the wife's face 맞아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야곱이 결혼식을 올릴 때는 자기가 레이첼하고 결혼한 줄 알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닌 거예요 Yeah, it's called unveiling to make sure 맞아요 That man and woman are marrying exactly who they think they're marrying Yeah, I think that's a great idea It'll be very embarrassing 야곱이 라헬인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레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바로 잡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unveiling 한다고 지금 설명하셨는데 결혼식 하기 전에 면사포를 꼭 들어서 미리 확인을 하고 내가 결혼하는 여자가 이 여성이로구나 네, 이런 이야기도 했었죠 성경에 두 여인과 결혼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남성과 여성만 결혼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야곱이 두라고 더군다나 sisters 레아와 레이첼하고 결혼할 수 있었는지 그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요 네, 공식적으로는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었으니까 야곱이 결혼할 당시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당시에는 적합한 대답이 되지 못했다 했지만 어떻게 꼭 공식적으로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한 남자가 어떻게 여러 여자하고 결혼해서 살겠습니까? 네, 이런 질문을 하세요 만약에 성경에서 영어로는 monogam이라고 그러는데 일부 일처제만 성경에서 허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남자가 레아와 라헬은 자매지간이잖아요 그 두 자매하고 결혼하지 않더라도 사우디아라비아나 어디 가면 폴리가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남자에다가 여러 아내를 거느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화권이 그런데 이스라엘 대사님하고 저는 한 남자 한 여자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네, 이슬람에는 지금도 있어요 정말로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그것은 허용하지 않는답니다 문제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석이 천년경에 그것을 금지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래바이 겔셈이라는 분이 세 가지 포고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내용이라고 하시는데요 제안을 두었는데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유대 남자는 한 사람의 유대 여자하고만 결혼할 수 있다라는 거 또 여성이 원치 않는데 여성과 이혼할 수 없다라는 거 이혼을 원한다면 쌍방위 합의하에 여성이 동의를 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편지를 읽는다든지 지금 같으면 이메일을 읽는다든지 안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래바이 겔셈이라는 분이 이미 행해지고 있던 것을 공식화했던 것뿐입니다 이스라엘의 탈무드라는 책은 예수님 때부터 한 서기 600년까지에 걸쳐서 기록된 책인데 탈무드를 기록한 이 학자들도 일부 일처제를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대사님 아시기에는 우리 기독교도 처음부터 일부 일처제였다라는 것이죠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우리 기독교도 처음부터 일부 일처제만 인정하셨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도 이미 일부 일처제가 아이디얼 이상적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아담과 이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24절에요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노아에게도 아내가 한 명만 있었죠 아브라함이 하갈 사이에서 아기를 낳은 것은 세라가 아기를 못 낳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삭도 리부가구만 결혼을 해서 살았어요 야곱도 라헬을 좋아했지만 라반이 속여서 사실은 결국은 두 번 하게 됐고 모세도 시뽀라 한 사람만 아내로 맞아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예를 종합할 때 성경도 우리 모노가미 일부 일처제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다처제가 허용이 되었든 또 이렇게 지금 우리가 행해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일부 일처제는 뭐 비단 유대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것은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사님 생각도 그렇고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 일부 일처제로 가야 된다는 거 네 여러분 오늘도 아키바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님 모시고 성경 공부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이나 의견을 휴대폰 문자 샵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는 다음 토요일 이 시간 대사님 모시고 또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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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